아 나 그거 있어 나 생긴 게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어디 가면은 내가 이렇게 생긴 게 뭔데 왜 이렇게 생겼다니 아니 남의 남자친구 뺏게 생기지 않았어? 그래서 같이 있잖아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진짜 범죄자야 그래서 섹시한 거 같았다며 이렇게 하고 있거나 진짜 남자처럼 하거나 근데 그게 약간 뱃어 뭔지 알아 일부러 내가 설탈한 적 나 왜 안 속하지? 섹시해? 뭐야 나 왜 아는 척하지? 너 왜 공감해?